워, 오, 오, 라라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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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오, 오, 라라라라, 메김라 크리스마스 맘비 안녕하세요. 내일은 저러면 오일구나. 지금 12월 31일 오후 5시 52분인데 집에서 이제 쉬다가 시댁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시댁 가서 저녁을 먹고 마이클 친구 중에 한 명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뉴 이어 파티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주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아주 다사다사했습니다. 원래는 아까 4시 정도에 나가려고 준비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마이클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봤더니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이게 되게 흔히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하필이면 2021년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에 지금 카센터도 다 문 닫고 할 이 시기에 멘붕이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아버님이랑 마이클 동생이 거기 사는 데까지 와가지고 여동생 차로 마이클 차를 급속 충전을 시켜가지고 일단 지금 어떻게 배터리를 살리긴 살렸어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충전해놓은 거라서 새해가 밝으면 배터리부터 새로 갈아야 되는데 일단은 차가 다시 지금 시험에 걸려서 어떤 장면이 왔어요? 나 어디 갔을까요? 나, 나 안 방에 불쥐냐고 안 방에 불쥐냐고 전화하는 거였어요. 이 카페에서 불쥐냐고 안 방에 불쥐냐고 요것 그 곳에서 불쥐냐고 안 방에 불쥐냐고 안 방에는 방에 불쥐냐고 안 방에 불쥐냐고 안 방에 불쥐냐고 그 인기가 불쥐냐고 저녁냐고 내가 아는 게 escola에 불쥐냐고 아는 게시거는 내 피아지는ayım 예약 드디어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다. 여기는 큰 거울이 있어서 OTD를 찍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검정 가죽 치마에 그냥 스웨터 입었어요. 오늘 쓴 이 마스카라가 사이바가 든 것도 아닌데 이거 갑자기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이거 한국에서도 파나요? 한 두, 세 번 덧발랐더니 엄청 지금 거기 속눈썹 붙인 것처럼 깨졌어요. 어차피 들어간다. 추천드립니다. 너무 배고파서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첫 크리스마스 데다. 오, 그라비가 부담스던 테이블컵. 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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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움밍. 에리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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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오, 예, 예. 네. 그럼 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너무 좋아. 게요. valle, 를. блраз이는, 러. 모르쁘. 樂이ler. 고마워.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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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치고 여기가 입안에 하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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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1! Q. 1! 3! 2! 1! 한 번 더 서서 엄마를 놓고 한 번 더 세기 한 번 더 세기 첫 번째 꼬리 한 번 더 세기 왜 이렇게 찾기 생일 카운트더운 하고 시부모님이 다시 차로 데리러 오셔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하룻밤, 오늘밤 자고 내일 다시 저희 런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31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2021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더보기란에 쓰기는 했지만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2021년 초에 한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직장도 얻게 됐고 또 여름에 이제 마이클과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15년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했던 반려부는 홍이랑 이별하는 그런 슬픈 이별도 오래 있었는데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되게 업앤다운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2021년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시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는 것도 있지만 댓글이나 DM이나 또는 이메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정말 과분할 정도의 애정과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일단 그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앉았습니다. 지금 약간 얼굴이 약간 빨간 이유는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니라 술을 조금 마시긴 했어요. 근데 막 취할 정도로 마신 건 아니고 딱 그냥 기분 저울 정도로 한 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딱 이 새해가 밝고 이 마음을 바로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기 전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댓글에도 2021년에 제 채널을 알게 되고 제 영상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 댓글 보면서 약간 또 울컥했었거든요. 저도 단순히 그냥 유튜브로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든지 제가 아무래도 금요일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에 저녁에 제 영상을 보는 게 또 힐링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목을 벌게 해가지고 술주저거인 것 같지? 2022년에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제 영상을 봐주지 않은 모든 분들도 그리고 2021년보다는 더 웃는 일도 가득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느라고 너무너무 부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민망해서 편집할 수도 있어. 아마도 못싶어 방한 사람은 저에게 손을 벗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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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벗고 여행을 벗고 이 손을 벗고 또 벗고 새해 복 많이 받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네 이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뭘 찾으세요? 터뜨끗 왜요? 왜요? 저희는요 깜빡이가 ınız의朋友, Korea företuin 부대에서 거기에 있는거 가요 난 좀 똑같아요 저는... 그거랑 이것은 이거 어떻게 다르서도 정말 다르 Raised 이는 처음에 근데 다 끝났잖아 이제는 이제 그냥 réit하려고 아 아닌테만 난 그렇게 아니요 저는 이 식사 동기장에서 좀 더 더 이쁘게 알갠에 트위치 하지만 오늘 일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장enan 스틸장 그리고 그리고... 제가 차량 배터리에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이였어요 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냉장고에 네 언제 가야 될까요? 아마 내일 오후요 저희는 내 과란의 집을 냉장고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카메라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얘기할까요? apparently I have to talk to you, but I'm not going to sweet potato, pure okay fish is thawed now, I thought I could cook it from frozen but apparently I couldn't say it's a sweet potato, it's quite a big one yeah, it's a different kind of variety, obviously because it's not orange, it's sort of yellow so I'm just going to pat these dry oh okay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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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n Korea, we eat 떡국, which is white cake, soup, and New Year. If you have 떡국, you will get order, like one-year order. So when I was a kid, I wanted to be an adult very quickly, so I ate like two or three balls of 떡국. You have to grow up quicker. Yeah, I was like, I got three years old now, and my mom's like, no, that's not how it works. Imagine you're just eating balls and balls and balls. Yeah. Do you know how to say Happy New Year in Korea? Oh, blimey. No,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What did you make? 저는... 멘에... 멘에... 칠리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아침에 넣을때 네! 멘에 칠리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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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칠리메이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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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완료! 우주 우주 주차 완료! 웃는 표정밥에 마음에 들어요? 우주 차 좋아? 차 좋아? 나보다 좋아 이모 좋아? 이모 좋아 이모 이뻐? 이모 이뻐 자동차 위력이 있구만 빵빵빵 빵빵 빵빵 아래친구 이모